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읒을 배울 거에요. 선생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. 즉 자음 지읒은 혀 중간 부분이 입천장에 붙었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입니다. 이때 혀끝이 입천장에 닿으면 안돼요. 즉 같이 해볼까요? 즉 모음하고 같이 읽어볼까요? 자 자 저 저 저 조 조 주 쥬 지 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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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